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할텐데 오늘은 특별히 공중오프닝을 기획했습니다 사망님 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집이 좀 바뀐점인가 자 그리고 조심하세요 개구리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한 두곳을 공간을 만들겁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설산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이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100명씩 눌러주시고 아크좀 많이 눌러주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안 눌러 저희집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봅시다 우리 여쟤 예티 보러 간다고 안해서 설상가보면 다 볼 수 있지 않겠어 아 역시 경치는 참 좋아 폭포에다가 그렇지 저희 공룡집 우리 저거 아니구나 헷갈렸다 누구집 보고 간단했을까 렉 걸려서 안가는데 얘가 얘가 렉이 걸려서 안가 됐다 됐다 내가 끼었나봐 바다가서 심히 하기도 있네 왜이래 왜이래 여보세요 형 안 움직이지? 어 지금 안 움직여 어 나나 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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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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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지 내가 움직이게 내가 움직이게 아 저희가 결국 작은 여보세요 오프닝한 사막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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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하면 보내고 시작하시네 나아 맨날 나만 이현이 아니 왜 오프닝하면 죽고 비가 와 이씨 하늘도 울었다 광광 울었다 1박2일이야 살 때마다 비가 와 하늘도 울었대 이씨 아니 일단은 아니 왜 갑자기 급밤이 되지 왜 왜이래 왜 이래? 어 이거 비오면 좀 어두워지나요? 왜 미친! 물내자마자 왜 절벽이야! 형 쟤는 신경쓰지 말고 일단은 장비 좀 주세요 아니 이거 좀 줘봐 좀 아까보니까 쇠도끼 같은 것도 어저께 혼자 아 기다려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 켜줘야 돼 야 사줄게 아니 저 문 열고 나갔는데 왜 절벽이 있지 바로? 지금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어 불도 못 켜 불 좀 켜줘 진짜 어딨는 거야 야 불 켜줄게 우리 뭐 집에 안되지? 불 켜는 거 헬멧, 바지, 장갑 어?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벌써? 라이트 달린 거? 사는 거야 네? 사는 거야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 어디야 상점이 어딨어? 이거 파란.. 이거 파란색? 파란색은 둘 다 상점인데 네? 파란색은 재료 같은 거 살 수 있는 상점이고 왼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장비 같은 거 살 수 있는 상점이야 우와 진짜 좋다 이건 뭐 운영자님이 해주시는 건가? 짠다 기본적으로 보드에서 깔려있는 거 같아 우와 진짜 좋다 그래서 돈은 아이템 같은 거 팔면 돼 어?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으면 된단 얘기야? 아니 거기 말고 빨간색이 있거든 빨간색 아 또 파는 곳이 따로 있어? 거기서 아이템 넣고 파는 데 아 여기 있네 여보세요 이런 건 왜 다 일자로 못 붙였어요? 빨간색은 저거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원래 저건 부실 거야 저거는 아 그래? 저거 잘 안 써 집 안에서는 그냥 셀, 셀 올이 있네? 잘못 누르면 자기의 템 다 파 나오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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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템 넣어 놓고 파는 거야 그쪽으로 스미스 안에 넣고 아아 넣은 다음에 저 버튼 누르는 거구나 왜 흑찜줄 거야? 근데 왜 나루투가 되셨어요? 아니 형 여기 표지판 좀 써놔 나가면 절벽이 있다고 무슨 열자마자 절벽이 있어 세상에 아니 근데 솔직히 거기 떨어져 죽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형 여기 봐봐 이게 안 떨어지게 생겼나 지금 아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긴급 탈출이야 무슨 열고 나갔는데 우리 뭐 공성전하는 거야 성직이다가 따라 너만은 살아남아라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뭐 탈출하는 거야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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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새 들어오는 새 들어오는데 아 아 표지판 좀 써놔 아니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횃불 하나만 만들어 줘봐 잠깐만 있어봐 횃불 없이 나갔다가 떨어졌잖아 방금 저기로 아 나 기분 좋게 딱 진짜 공룡있는데 세이브하고 났는데 거기 딜로퍼가 소환돼가지고 저를 죽였다네 하하하 세상에 그니까 우리가 공룡집 만들어둔는데 거기 딜로퍼 소환 지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밖에서 잘 거야 차라리 아 아 이제는 근데 집에서 자면 되지 뭐 응 어 근데 이거 예쁘다 클럽 같지 않아 이거 횃불 좀 주세요 제발 어 만들고 있어 아 그럼 횃불은 못사? 횃불을 왜 사? 횃불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아니 살 게 없어서 횃불을 살라 하네 횃불 횃불 그냥 풀셋으로 사줘 나 없어 그런거 횃불 먹어 횃불 횃불 됐다 됐다 사망할게 횃불 들어 횃불 아 횃불 있으니까 좀 편하다 도끼 이런거 못사? 탁탁이 최소 최소 아이템 그런거 안돼? 도끼 뭐 칼 그런거 없던데 아 구 뻥을 치셔도 여기 바로 위에 도끼가 있는데 무슨 만들면 되지 아 이거 왜 여기서 생겼어 여기 있구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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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탁탁이 일로와봐 일로 이 상자에 들어가면 내가 재료는 넣어놨거든 뭐야 초사이언하고 이런거 있잖아 우와 사서 한개 사서 그냥 머리에다 꼽으면 돼 아 지금 지금 내 재료로 할 수 있네 어 내가 재료로 아 다 넣어놨네 장바 한번 다시 좀 끼울게 우와 카카시도 있네 우와 형 우리 꾸미고 있잖아 나 카카시 한번 해볼래 지라이야 있네 난 뭐하지 초사이언도 있는데 여장할 수 있다 나도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그냥 바로 적용되는건가 적용되는건가 아 근데 난 만화를 안봤어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나도 잘 몰라 애쉴리 내가 아는건 형 이거 적용어떻게 해 적용 갔어 어디갔어 몰라 어디간데 에? 몰라 어디간다고 갔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랬던가 몰라 뭐 어디갔겠지 뭐 이거 만든게 밑에 생기는군요 닌자스킨 이거구나 형 뭐했어 초사이언 했어? 아니 그냥 카카시 한번 해봤어 오오 나랑 어울릴말한게 이거 뭐 이렇게 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얼굴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굴을 잘못 만들었어 야 야 얼굴을 잘못 만들었어 어 극혐이야 가만있어 와 미치겠네 이상한거 생겼네 안되겠다 나 이런거 하면 안되겠고 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핫스스토리에서 본거같아 어디있지 만들었는데? 나는 아 또 쏟는데 뭐하셨어요? 아 집에 그것 좀 가기로 갔다왔어 잠깐만 착용된건가? 아 진짜 신기하다 고쿠 뭐 이런것도 있네 어디갔지 스킨? 초사이언이잖아 초사이언 형 그 스킨을 어떻게 써? 스킨 그냥 머리에다 박으면 돼 머리에 뚜껑이 있어야돼 아 그래? 아 뚜껑을 희생하는거야 설마? 아니 그 뚜껑을 희생하는게 아니라 뚜껑에 덮을 씌우는거지 스킨을 씌우는거지 근데 이게 저기 뭐야 한번 씌우는거는 해체가 안되네 되돼돼 쉬프트 누르고 빼면 돼 그냥 쉬프트 쉬프트 아 너 없지 쉬프트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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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나 어떡하지 모자? 하하하하하하 시발 와아아아 포스 봐라 산적인가 나 우와아 촛사이언 장난아이네 와아 모자 만들래 모자 어떻게 만드지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욕 나올 만한 얼굴이야 아니 얼굴이라니 굳이 얘기를 알겠어 이목구비야 어 죽고싶어? 아니 진짜 이런거는 근데 좀 아닌거 같애 이런건 좀 너무 극혐이고 누리형 나 모자 만들어줘 만들어 하나 외출하기 전에 그 다들 그거 한번씩 하시고 조용 변했어 예전에 만들어 어 그니까 예전에는 막 해줬는데 이제는 니들이 해봐 니들이 하고 살아라 티참다 나 어 니들 알아서 해라 아 아 근데 이게 너무 화면이 잘 안보인다 정확히 어떻게 생긴건지 모르겠다 서러워서 한개 만든다 내가 진짜 애슐리 스킨이 있네 나 끼었다 애슐리가 뭐야? 형을 알거 같은데 몰라 너 처음봤는데 나 끼었다 어 더이상 재료가 없네 피버가 필요하네 피버하니깐 또 갑자기 나 그냥 카카시하고 다녀야겠다 오늘은 이것도 매일매일하면은 하루에 다 보여주면은 좀 노잼이니까요 맞아 하루에 한번씩 변작을 하는거지 그치그치 그래야지 이걸로 이제 방송하고 저것도 그리고 썸네일으로 써먹기 좋다고 아 그러네 하이라이트로 나를 두고 불능시대에 초사이언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나 해야겠다 사기 다 배웠어 나 어 그게 어떻게 사기야 사기지 그거 아니지 꾼 다 됐네 꾼 다 됐네 꾼 저 형한테 배웠지 저부터 잘했지 그 밤이니까 근데 고기가 없어요? 피버 피버 어디있어? 피버가 아니라 파이버 아 파이버 파이버 아 죄송합니다 개구멍님이 계셔서 피버 피버가 생겨나서 그래요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 몰라 몰라 밖에 나가서 채취해야지 그거는 뭐 뭐 찾아보면 없으면 그냥 없는거야 진짜 변했다 변했네 저 형 아니 당연한거 아니야 없으면 없는거니까 변했네 라이트 온 라이트 개밝아 어디 봐봐 어디있어 라이트 여기 우와 뭐야 이거 이거야? 어 램프야 램프 우와 나 어때 우와 아니 이거는 무슨 자연이네 자연 야 나 어때 어디 봐봐 아이 미치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 없는거 뭐야 왜이래 나 왜 사무라이가 됐냐 이거 아닌데 아니 사무라이가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뭐야 왜이랬지 머리 가발이 진짜 더럽다 진짜 아 머리 민것 봐 와 나 핫스톤 닮아 진짜 극혐이야 내가 상상했던거랑 무척이라도 다른데 진짜 많이 막혔다 우리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어 이거 용가리 치킨 아니야 용가리 치킨 장난감 맞네 장난감이야 와 한순간 5초만에 버릴뻔했다 진짜 허브 왜이래 진아 얘 탁탁이래 허브가 처음에 느리다가 빠르다? 희한하게 생겼네 이랬어 탁탁이구나 얘 걸을때 소리 탁탁소리나네 진짜 대충 지었다 이는 아니 얘 또 꼴이네 뭐 이름이 설마 탁탁이야? 어 탁탁이 왜 또 그런 이름을 지었어 또 방송인데 또 왜 심의에 걸리게 뭐 뭐 왜 그렇게 지었어 아니 탁탁이 아니야 탁탁이 뭐야 아 탁탁이 탁탁이 너는 이씨 무슨 생각하는거니 너는 너는 방송을 니가 이씨 편집을 하기 말아먹으려고 이씨 아 뭘 대충 쏴 아니 유튜브분들 나이가 아니야 아니 그래도 아셔도 그렇게 배려를 해드려야지 순록을 와 야 이거 타니까 좀 멋있는데 우와 포스가 야 카카시가 순록한다 코스 장난 아닌데 아 나 스킨 바꾸고 싶다 바꾸어 바꾸어 야 근데 못 바꿀거 너 재료 없어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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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바꾸더라 아니 왜 또 순록을 때려 불쌍하게 그래 순록이 뭔 죄라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멋 여보세요 순록이 화살 박혔어 어 어 어 불쌍했어 우와 순록 빠르다 어 순록 빨라 생각보다 마치 그 예전에 우리 누구였지 쩌리님 비카님 좋아하셨던거 그 랩터? 아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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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 랩터 보이지가 안돼 안 되겠다 일단은 아직도 밤인가 응 아직 밤이야 몇 시야야? 우와 셋이네 이거 외에 또 변한거 있어요? 근데 저희 진짜 고기 좀 안고 먹습니까? 물가기 변했어 여기로 와봐 여기로 바깥에서 나와봐 밖으로 나오라고? 어 공룡 많은데로 야야 어 여긴가? 작은 문 하나 있는데 저 큰 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왔는데 일로 와 일로 일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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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가 공룡 저거 우와 이거 뭐야 공룡 밥통인데 여기서 고기 꺼내가서 먹어 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건 그 밥통이 있어 저거 아냐? 멍멍이중이야 멍멍이중 우와 이거 어디 어디 실제로 지금 소밥 이런거 줄 때 먹이는거잖아 그치 개죽이네 개죽이야 우리 보고 개 밥 먹어 그 안에 그 안에 넣어두면 공룡이 근처에 있으면 공룡이 동룡 이름 위에 보면 밥통 모양 그림 나와있잖아 어 어 그러네? 어 이런 애들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냥 배고픔 차 먹는 거야? 지가 어 자전거 배고픔 차 와 진짜 좋다 근데 맞았겠다 야 마치 우리가 스타크리프트 원을 했다면 투르라는 느낌이다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진짜 편해졌어 일단 게임이 배 격변이네 으흑흑흑 응 편해졌다 게임 진짜 완전 달라 새로운 게임 안 새로운 게 많아 새로운 게 너무 많다 내 스킨 어디서 바꿔? 하루 만에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분들 보실 게 없자 여기 여보세요 왜? 생고기 먹게 생겼어 구워구워구워 여기 킹파이어 있잖아 변했어 예전에 구워줬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고기 넣으면 돼 야야 이건 뭐야? 아 똥이구나 데지터? 데지터가 있는데 여기? 아니 너는 키가 크니까 데지터 이런거 하지 말고 할거면은 간디 없냐? 아 너 원래 간디구나 데는 그냥 버스면 간디인데 조커가 있네? 조커? 근데 이름만 조커인거 같기도 하고 더 극혐 되는거 아냐? 지라이아에도 있네 지라이아 지라이아는 딱 내 몸에서 했었어야 된다 프랑키 없어 프랑키? 프랑키 있으면 딱 난데 내 팔뚝이 내 지금 사람 부숴버릴 정도로 두꺼워서 손목이 개무섭지 조커 진짜 맞다고? 오 게이드 내가 조커 해야지 조커 내꺼야 건들지마 아무도 건들면 손목하지 않아 아 형 그거 진짜 아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건 진짜 아니야 머리만 초록색이야 머리만 아 머리만 초록색이야 나 조커 안해 너무 극혐 아 저게 조커였어? 아 뭐야 지라이아야 말겠다 대박이네 지라이아 슈퍼사이언3인데 흰색일거 같아 그냥 와 진짜다 진짜 지라이아인데 진짜 지라이아인데 야 이마에 그것도 있어 써클리까지 있네 오 잘 어울리는데요 약간 얼굴이 야 가만 붙어 가만 붙어 어디갔어 가만 붙어 하하하하 미치하 아 존줬다 아 진짜 뭔가 지라이아 포스 있어 가만 붙어 고콜 ㅎㅎㅎㅎㅎ 응 비즈음 하나 내가 틀어줄게 해치호 해치호호그 그거 아냐 소니? 아닌가? 내가... 어? 여기 갱플랑크도 있네? 야스오도 있네? 그래도 마모니가 모르니까 안 했어요 아 나 그런거 몰라 롤 아니야? 롤? 에이 트 유행이 뒤떨어지는 얘기 때문에 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비즈음 틀어주는데 꼭 진짜 사진 촬영하는데 꼭 애기처럼 꼭 돌아다녀 얘기했잖아 얘기 카타리나 끝났어 끝났어 이미 사키 니쿠 닝 유나 룰루 룰루? 여..여자도 너무 많던데 여자하면 웃길 것 같아 아 여자가 많아? 우리는... 우린 진짜 인간적으로 여자하지 말잖아 토 나와서 나 게임 나갈 것 같으니까 아 나 룰루 할랬는데 아 아 진짜 여캐하면 화장.. 아니 뭐 화장실인데 사람들 많아지는데 시청자들 많아지는데 그래도 그러진 말이지 알겠어 내가 토 나와서 못하니까 여자 몸은 여자인데 목소리가 우리 목소리라고 생각해 아 진짜 아 세상에 소름 진짜 업로드 안 함 바로 나 타이퇴하고 쌍욕하고 나간다 알겠어 뭔지 궁금한데 내가 폐지옥? 저 소닉 같기도 하고 소닉? 응 아 누가 치푸라기 다 썼냐 나 스킨 만들려 했는데 어 때려버려? 다 똑같이 쓰셨어 다 우와 폐지옥 봅시다 어디 있어요? 어 진짜 소닉인데? 소닉? 야 기다렸어 기다렸어 진짜 기다렸어 미치겠다 와 대박이다 아니 그 와중에 머리 뚫고 나왔어 앞에 어이씨 소닉 됐네 아니 근데 카카실이 이길만한건 없어 이거 치푸라기 하나만 주세요 제발 치푸라기 하나가 없어서 제 스킬은 못만듭니다 없어요 아 창고해보면 있을걸 창고? 담아본다 이씨 필요한거 좀 빼놔 어 나가면 또 이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없.. 없지 파이버 있네 여기 어 나 나 이상한거 하나 만들어볼까 야 돌도 무슨 돌이 파란색 돌이 그거야 돈으로 사는 돌이거든 아 사면 이런식으로 어 남는구나 아 치푸라기 캐와야되겠다 아 돈이 없네 아 크리스탈이 뭐지 생피이품 갖고가야겠다 하나씩 생피이품 꺼내가 나중에 재료 만들기 귀찮으니까 수통 하나 만들고 아직 우리는 공사 안했지 수통은 아 수통 없어 빨리 수통 내놔 빨리 아우 지푸라기 캐와야겠네 곡괭이도 못만드네 아 갑자기 가난해졌어 스킨 때문에 진짜 우리 왜 지푸라기가 없지? 그니까 아 밖에 떴다 그 나무종 캐 어차피 그 공간 두개 만들거니까 주먹으로 캔다 치푸라기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한 공간 두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간 두개를 만들구요 일단 그곳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 도중에 와주셔서 계속 이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것들이 오히려 이제 편집을 하게끔 다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살던 곳으로 계속 오셔서 화면이 잘 안나와요 그게 영상이 안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필이 뭐 공룡도 엄청 큰거 갖고 오시죠? 보여주고 싶으셔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구요 근데 막상 만들었는데 안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우리 쪽팔리는거죠 아이 저희때부터 쪽팔리기 생겼네 그러게 아 정말 아 그리고 하나의 더 공간은 뭐냐면 혹시 혹시 오시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아유 이거 내가 매갖고 왔지 않으시면서 템 좀 이제 좀 더 갖고 오시면은 이제 제가 저희가 선물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오 이거 쩐다 김칫국 마신다 이거 봐 신상토치 선물공간 뭐야 우와 뭐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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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형 형 그거 나선한 아니야 나선한 형 그러고 있을까 나선한 형 그러고 있을까 얼핏 나선한 같은데 어 아 아니 그냥 뛰어봐 그냥 뛰어봐 그냥 나한테 와봐 그냥 뛰때 뭔가 나선한 날리는거 같지 않냐 어 아 대박이다 지랄이야 나선한샷 아 왜 때려 왜 왜 신상토치야 신상토치 고구리 아 고구려를 했는데 개구리를 왜 때려 사격 너무 많이 봤어 나 이거 크리스탈이 많이 필요하네 나 이거 크리스탈이 많이 필요하네 다들 나오셔서 나무좀 캐시고 하나하나 만드세요 아시겠죠 네 자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오케이 한 명씩 맘모스를 타 어 응 그 다음 일단 다 따라와봐 밖에 나와봐 밖에 나와봐 어 맘모스 두 마리 다 여기 있던가 한 마리 건너편에 있지 싶은데 아니 둘 다 여기 있네 일로 와봐 공룡 많은데로 와봐 나 거기 있어 맘모스를 타 그 인벤토리 싹피우고 인벤토리 싹피우고 내 인벤토리? 어 어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그냥 아예 전부 다 어디 창고에 집은 어떤지 왜 왜왜 필요한 작업이니까 그런거야 아니 나 무게 얼마 안나가 아니 무게때문에 그런게 아니야 효율 때문에 그런거야 아 그게 효율이 또 달라져? 어 나 무게 나 진짜 개 나 지금 5%인데 아니 그냥 인벤토리 있는걸 다 팔기 위해서 하는거야 아예 그냥 싹 다 비워도돼 다 버려? 아님 상대해라 버리지 말고 창고에 아무데나 쳐박아놔 내가 저기 우주창고에 넣어놨으니까 한 명은 돌창고에 넣고 한 명은 가죽창고에 아이템 다 넣어놓으면 되겠다 야야 그치 어떤거길래 어 그리고 나와봐 뭐길래 갓 그니까 내가 가진것도 다? 아니아니아니 그냥 인벤토리만 비우면 돼 인벤토리만 아 오케이 그 인벤토리 밑에 보면 트랜스퍼 올 아이템 있잖아 그거 눌러 그냥 안 옮겨지는 두개는 상관없지 어 그건 상관없어 두개는 왔자 나오면서 문 닫고 상관없어 문 열어 네 다 나 됐다 한 명 맘모스 한 마리 타고 다른 사람은 흰색 맘모스 어디갔지 흰색 맘모스 여기여기여기 2 1 5 야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흰색이 되게 회색으로 보인다 타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수 풀어 수? 야야 네 아유 아저씨 차 빼세요 아니 그 저기 그 걷지를 못하셔 왜 이거를 아니 후진을 하셔야 제가 뺄거 아닙니까 아 저기 꼈냐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와와 저기 아닌데 아 먼저 가세요 아니 그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이걸 돌아가면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장롱이 하느라 이러면 나무같은거 막 그 일단 V키를 눌러서 야야 그거 스킬 배우는거 밑에 쭉 내려보면 야야 빨간색 파란색 뭐 민트색 노란색 그거 스미스 있거든 야야 그걸 다 배워 스킬 포인트 0이니까 그냥 배우면 돼 두개밖에 없는데 두개?